순놈 새끼가 많이 컸는데 이건 한 3개월 넘은 것 같아요. 그런데 안다고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. 아이고 아이고 나를 요 배 위에 두 발을 얹고 아이고 이놈 봐 순놈 새끼가 오랜만에 만났네. 아이고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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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 갖고 이렇게 뿔 자랑을 해요. 아이고 저리 가 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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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저리 가 저리 아이고 그러지 말고 가 쟤 가라 가 저저 여기 반갑다고 이런데 이게 반갑다고 불러 갔고 찍니 아이고 아 태가 지니까 인제 염소장 가느라고 이놈들이 인제 태가 지니까 다 염소장 들어갈려고 인제 이 꼬마도 나왔네요 꼬마도 나왔어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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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놈은 금방 컸어요 이만 했는데 금방 이렇게 컸어요 이건 순놈인데 아 순놈 아니구나 아까 그 순놈이 저쪽이구나 가자 너도 가자 자기 집 가는 거예요 가는 길에 이제 도로에 붙어있는 칭놈 콜릿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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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염소들이 이건 또 이건 지 엄마한테 안 가고 자꾸 사람은 댕겨요 아이고 아이고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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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저리 가 얼루 가 얼루 가 가라 저리 가 저리 오오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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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